안녕하세요. 저희는 로보티즈의 장만수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인 제품은 다이나믹셀 프로라고 하는 대형 액츄에이터인데요. 기존의 액츄에이터에 비해서 크기는 작고 가벼워졌지만 강화 힘은 내고 그리고 내구성도 높은 그런 새로 만든 액츄에이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실험실에서 쓸 수 있는 작은 로봇 시스테를 구축할 수 있는 워터들이 있었다는 반면에 이 워터는 아주 큰 사람 크기만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의료용 아니면 군사용 아니면 산업용 로봇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